이분은 아주 앙깅맞고 보기에는 아주 독성스럽게 귀여워요 그런데 뭘 실수했는지 가설을 잘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앙차 실수의 주인공 서영화씨를 모셔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정말 좋아 나도 좋아 정말 실수했네 실수했네 더 많은 마음을 주었네 더 많은 입술을 주워하지 3밤만 나 정정을 주었네 자신을 쓴 모든 것을 주고만 하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안 좋아 네 반찬이 나도 좋아 아니 좋아 네 반찬이 정말 좋아 나도 좋아 모든 것을 주고만 하네 주고만 하네 알죠 너무 좋아 다 아씨 정정이ств회로 더 많은 입술을 주일에 네 반찬이 정말 좋아요 네 반찬이 Ozora 네 반찬이 네 반찬이 세 번 만나 말을 느낄 수 없대 세 번 만나 입술을 주고 하지 세 번 만나 정답을 주었대 자신을 모든 것을 주고만 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안 좋아 미쳤다니 나도 좋아 좋아 미쳤다니 정말 좋아 나도 좋아 모든 것을 주고만 해 주는els 주우고 말 안 해 모든 것은 주고만 해 주우고 말 안 해 사람들은 우유랑 내자